안녕하세요. 룩 모델 소녀시대 유나입니다. 짜잔! 이게 바로 이번에 새로 나온 룩이라는 다이어트 건강 기능식품입니다. 여기에는 가르시니아 추출문뿐만 아니라 유산균과 판드라틴까지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판드라틴은 인도네시아에서 즐겨 쓰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궁금하죠? 게다가 이렇게 귀여운 룩을 매일매일 야구르토 아주머니가 배달해 주시니까 간편하게 평소에도 관리할 수 있다는 거. 정말 참 기대되는 아이입니다. 소녀시대가 선택한 룩!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유나가 선택한 룩!